진짜 미친 것 같아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밥 걸음이 됐을 거야 깨스꺼레야 난 반드시 이 건물을 되찾을 거고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밥 걸음이 됐을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무모한 겁니까? 밀라노 수제 양복장인 브라알로가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엇